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어제저녁 당내의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. 지난달 5일 대선 경선 발표 이후 27일 만에 회동입니다. 홍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윤 후보와 3시간 정도 함께 식사를 했다며 윤 후보에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하는 대로 선대위 구성을 새롭게 해보라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. 홍 의원은 경선 이후 비리 의혹 대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선대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는데 어제 회동을 기기로 역할을 맡을지 주목됩니다. 홍 의원은 타의 노동 체크입니다. 의원은 경선을 취재하실 만에 기 DJ에 accorp을 배치합니다.